한 주간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주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드리세 주 하나님께 감사 찬성 드릴지라 온다의 사랑 모든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주 하나님께 감사 찬성 드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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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감사 찬성rd flow 주 하나님께 감사 찬성 드릴지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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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입니다. 자, 이때 문설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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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시이 가지고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장이, 같은 영업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이 지나갔어요. 장이 없었어요. 어린양의 피를, 피가 진표가 되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전부 다 죽이러 들어갔다가 어린양의 피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 사단이 펼쳐놓고 있는 열두가지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저주에서, 지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린양의 피.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 때, 어린양 피하자. 어린양. 어린양 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악만한 땅에서 나를 구원해줬다. 수억 명이 다 지옥가는데, 수십억, 수천억이 다 지옥가 있는데, 나를 구원해주셨다. 내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 그리고 이 수상절은 1년에 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곡식을 저장하죠. 저장할 때 감사하죠. 이 곡식도 풍년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바람도 주고. 그래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해본들. 햇빛 안 주면 끝. 비 안 주면 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매맵게 하셨다. 추수하게 하셨다. 감사하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말 것도 없고, 열심히 해본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다 부도난다니까. 뻥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한 가정들을 차곡차곡. 수장. 아멘. 이 수장절의 축복은 우리 배경이 뭐예요? 수장절의 의미는요. 바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수장절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의 누리는 천국 배경을 그렇게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분명한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 말할 수 있어야지. 천국 배경. 아멘. 천국 배경. 대단한 배경이죠. 맥주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됐다. 7주의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 첫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초실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맥주절은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다르빵의 어떤 성령의 강림이 바로 오순절날 이 이름에 이 오순절날 전부 절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제는 할 것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이 성령 충만 이것만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되면 다 가짜예요. 교회는 다니지. 가짜인 증거. 감사 없어요. 행복 없어요. 누림 없어요. 갈등밖에 사단 깔아지만 쫙 깔려 있어요.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6월절의 축복이 그리스도 수상절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 충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획을 볼 수가 매일 있어야 돼요. 절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의 이 삶은 한마디로 성령 정치 핵심이에요. 오직.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오직이 안 돼요. 대부분이다. 오직이 없어요. 대강이에요. 대강. 삶 오직 안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의 감격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저 종교인들하고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거 보면 사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이거 없어지니까 1년 365일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기념하라고 속지 말라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삶 오직의 삶을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부담돼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 세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감사 축제가 된다. 축제예요. 우리 영원교는 축제예요. 아멘 모든 기관 부수가 다 축제예요. 축제 눈에 보이는 축제만 아니라 신병의 축제 감사의 축제 축제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경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삶 오직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로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감사가 이 세 절기를 비롯했던 각종 절기 1년 내내 무슨 말입니까? 1년 내내 감사의 삶을 살아라 1년 내내 1년 내내 그 절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삶이 하나님의 이 떡과 교육에 맞는 삶이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삶 오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사단이 심부름하도록 감사는요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 이 덜의 잡초들 보세요. 잡초들 잡초들은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비가 한번 오면 더 숙숙 자랍니다. 전혀 돌보지 않는데 잘 자라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귀한 화초들 이 귀한 화초들은요. 가만히 놔둬다 죽어요. 사랑과 정성을 속았어요. 그래야 제대로 자라요. 좀 이렇게 좀 여기 있는 분들은 난을 키우자 난 저도 난을 좋아하는데 난을 보면 정성을 다해 정성을 해요. 지극정성들 마찬가지요. 불평, 엄망하는 마음은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래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저절로. 계속 모이면 불평하고 엄망하고 계속 부정적. 저절로 나와. 저절로.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찾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매주일 한 주만 빠지고 감사. 감사 제목 찾아서 주의는 건 따로 감사. 따로 해물드립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체험하거든요. 매주. 감사하면 감사할게. 또 나와. 계속 나와 감사할게. 유명한 설교자 스포츠 목사님이 이 비밀을 체험한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주시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성화의 전시사 5장 12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보면 그걸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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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축사 전문가가 설교는 유목사님 마시고 제가 서기만 해도 웃기 시작해요. 제 인상과 달리 팍팍 소치고 우리 이 말 내리게 입당한 데가 축사가 하는데 서니까 박수가 끊지 않나 계속 저거 서지니까 어색해 고만해 한국사도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치봤자 4, 5번 치고 끝내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계속 때립니까 그런식으로 박수 치고 야 내가 그래도 평소 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박수 치는거 보고 미운 사람 보고 왜 박수 칩니까 안 치지 여러분 느낍니다. 사람 느껴요. 인상 보고 느낀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서가 여러분 불평해본데 남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자리를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선포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소용없어요. 입으로 입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삶속에 찾아와서 그분이 찾아와있는 허감 이 저주 이 그냐말로 자기도 알지 못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 사단이 다 뿌려놓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요 감사하면 심지어 암도 치유되는 치유된다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한 게 있어요. 감사를 계속 어차피 안걸리니까 아직도 이제부터 하나는 감사하면서 실컷 감사한 사회자 그럼 보탱이 나 아파요. 연결보드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의 망대가 내 신명 속에 견고히 세워지고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1절로 3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소서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편 117편은요 감사의 10편의 첫 시작 첫장이에요 감사가 확 나오는데 첫장이에요 119편 같은 데는 절절히 감사하잖아요 절절히 감사 절절히 다 감사한다니까요 10편은요 마치 모세 5경처럼 150편을 5건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제 5건은 감사와 찬양의 시가 직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 출발증이 107편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놓치지 마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요 많입니까 많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표현할 때는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 라고 부각시킬 때 그분을 부각시킬 때 여호와 라는 명칭을 그때 사용합니다 특별히 10편 기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심 인자하시다는 이것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 그야말로 이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송량꽃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송량꽃 구원의 은혜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 모셨도다 오늘 보면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안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오면 과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상황은 암흑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 포로생활이 곰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상태 아무리 끊을려도 끊을 수 없는 절대 무기력한 상태 그런데 태칸 이 백성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은약 그대로 어떻게 회복시켜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주신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것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이 속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빼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신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싸워서 정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서 이 고레서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함란시키기하고 이 고레서가 칭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이 고레서를 통해서 하신 작업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 사실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왕께서 에르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수를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권하실 예표를 지금 하고 있는 예표 이 구약에는 전부다 구원의 서정 속에 일어난 예표 예표 본문 14제를 보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이 내시고 그대에 얽힌 얽어맨 줄을 꺼내셨다 얽어맨 줄을 꺼내셨다 예수 거기서의 십자가 송양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얽어맨은 모든 사수팔자 운명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얽매이 줄에서 끊어내주셨다 영원한 멸망길에서 이끈 이 열두가지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박살내버렸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종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회복이 되어버렸다 울례대로 회복되어 창조할 때 모습대로 예수 믿는 순간에 회복되어버렸어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않고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렸어요 1.14 부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산법에도 죄에 대해서 이 대가 치르면 끝이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세요 이 감격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밤새들 잠 못자고 아이고 바보 덩신 조다 사람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그거 상관없어요 내하고는 내가 새 절기만 누리면 아멘 자유쾌하셨는데 자유쾌하셨는데 왜 사람의 말에 잡혀가지고 말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사람 말에만 영향을 받고 어리석게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어둡게 왜 삽니까 사람들이 징장 좀 해주면 신이 나고 무시하면 되게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좀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를 자유쾌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였으니 그러므로 국권에 서서 다시는 종의의 멍해를 내지 말라 한마디 5장 1절 말씀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죠 국권에 서라는 거죠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깨닫는 것 자체가 누리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안됩니까 감사합니까 영화로 인하여 감사하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것을 통한 속량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순간부터 뭐예요 불평 원망이 나오죠 터지에 나오게 되어있어요 불평 원망이 창세의 삼장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뉴스 보자 다 불평 원망이에요 어떻게 이 흠한 세상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난 구원받았다 이거 놓치면 불평 나온다니까요 구원의 감경 놓치는 순간에 불평 원망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만회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실수로 보지는데 걔 1년 내내 한다 그 사람은 심각하죠 사람만 만나면 매일 부정지게 말하고 만나면 매일 그리 사단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다고 말하겠어요 그건 못 받았지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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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만 다 구원받냐 웃기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못 받는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다 하지 10편 기자가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 강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속량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직의 손에서 그들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말할지어다의 원어에 보면 단순히 한 번만 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해라 구원받은 걸 계속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사로 가게 되어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내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현장에서 선포하면요 감사의 망대가 경고하게 세워지요 그것도 현장에서 현장이란 건 나 외의 현장이에요 가정도 현장이에요 사단이 공격 대상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박살내버려요 그냥 가정이 공격 대상이요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어려우고 힘들고 고달픈 이 창시삼 현장에서 감사하면 빛이 팍 나오죠 그냥 허감이 쫙 불러가지요 우리가 3.21조 3운동 이거 펼쳐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한용훈이 돌아올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한용훈이 나를 통해 돌아왔을 때 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용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는 감사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이 채메해 본 사람은 나라예요 목사들도요 신학교가 목사되고요 불신자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목사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이 제가 그렇게 노방전도 그냥 부산 뒤집겠다고 심지어 유치장전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친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캐슨이에요 불신자 영접하면 시입을 받겠나 그 목사는 영접 메시지도 할 줄 몰라요 그 부모가 하던 목사 하나가 서울 가서 훈련 받고 내 은자 불신자 영접 시켜주겠다 그 유명한 목사야 그분도 처음으로 내가 충격받아 이야 나 청년대부 된 건데 어떻게 영접을 모시길까 영접했지 나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야 설교 잘합니다 영접 모시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신자에게 영접 시켜가지고 영접 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을 교회화 시켜 본 적 있습니까 예배화 시켜 본 적 있냐고요 이 교회화 지금 여러분 전도한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신앙시켜 하고 있습니까 점점 소리가 적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옆에 사람 마누라도 남편도 몰라요 그 감정은 가족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같은 장로면 같은 장로입니까 같은 집사면 같은 집사냐고요 같은 예언교의 성도면 같은 성도인 줄 아세요 이 영접 비밀을 가진 사람 캠프 소리에만 해도 심장이 뛰어요 막 뛰어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을 쓴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은혜가 뭐냐 영적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그러니까 같이 다닐 같이 그 시도를 본받는 삶 영계 모드스도들 삶 속에서 이런 은혜와 감사가 흘려 넘쳐 날마다 영적 축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금제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절보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10편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배신들의 상황이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삶 사막에서 방황한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정말 변화무상합니다 광야라는 데가 각종 위험이 도사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생활하는 이들의 삶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안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포로생활이라는 게 10편 기자는 이들이 줄이고 목말라 무슨 말하니까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영혼이 쇄약하여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영적 목마름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마치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삶들이면 주위에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6절부에서 이에 그들이 건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십시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나마 다행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뭐라 해야 하나님께 부르시지다 그랬어요 문제의 답은 이 지옥같은 이 포로생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부르시지다 감사한 것은요 마치 당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처럼 택한 백성을 부르시지음에 하나님을 응답하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잔여예요 예수를 한 번 영접하면 끝이에요 한 번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전의 일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서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하면 불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되어 보이세요 불을 짓기만 하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패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그야말로 행하신 기적으로 말며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감사하죠 사실 저는 영교의 목표의 여정을 보면서 감사의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가 막 이게 어떻게 된 판이지 막 매주 갈수록 가면 갈수록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다 이 영교의 이 광야 같은 IMF를 거치고 그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렘너드 문화센터를 세우고 본당 헌당까지 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기적 본당 이후에 이제는 막 2, 3, 7나라 이 가슴에 품고 성전 도전할 전 장례들이 2, 3, 7 장례를 세우고 온 렘너너들까지 다 데리고 기해서 6천여 명이 다 데리고 이제 제이 뽑아서 그 한 나라를 품고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이 성교 대일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교 기도를 한다 끝난 거예요 아멘 유목호사님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이 삶을 떠들었는데 성천은 예원교에서 되니까 대단하다 그래 돼야 되는데 한 장례를 어찌 또 핵심도 한 장례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게 이 정상 아니겠냐고 그런 기도하는 게 실제로 우리 교회 밖에 없어요 여름밖에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뽑기는 뽑았는데 차도 보도 안 했습니까 어디든지 관심도 없습니까 오늘 한번 관심 가져 보세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지구촌에 반은 못 가요 못 쓸려면 것 같은데 저 중동에 못 갑니다 가본들 성교 못 합니다 죽여 죽여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땅 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 베드로가 다른 나라를 갔습니까 기도했는데 세계보면 2000년 동안 베드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초색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떠들고 있죠 아멘 바울이 아시아 온 적 없어요 유럽 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세계보면 전세계보면 상급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만당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할 줄 안다 못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딱 다 중요하다 다 필요 없어요 기도는 돈 던고 시간도 안 들어 아멘 그런 상급 좀 받으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2, 3, 7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담 끝나자마자 성결기가 확 나지 지금 대학구랑 고 다민족 대학 찾아가 청년들 지금 서울 장안에 사람 모인다 다 갔으면 이태원보다 다 뒤집고 있지 당장 지금 이태원 다음 설립에 한다고 내 보고 동영상 찍어달래 오늘 아니 심각 기도 때 아니 미용국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태원에 사고 났다고 그들이 뉴스 보고 와가지고 그 전도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성년들은 뭐하냐 보금도 없는 것들이 뜨던데 너희들이 뭐하냐 했더니 바로 그냥 토요일날 바로 나가가지고 매주 하더니 지교에 설리려 3주 만에 그것도 이제 다른 방금 교회 지사 부부가 있어 그 교회 식당 크게 그 안에서 그거 뭐 지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 가면 다 위대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새가 있고 아멘 현장에 다 현장 가야 답이 있다 여러분 초인류 기업들 보면 삼성이 LG 이런 기업들이 주제 설로건이 뭔지 하면 현장 가야 답이 있다 현장 가야 세상 인류 기업도 그런데 여러분 현장 안 가고 뭔 답이 있어요 현장 가면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현장 가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캠프 하면 다 종합 축복이라니까요 주가 처음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2, 3, 7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 자체가 저는 볼 때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응답이 이스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하늘 보자의 적복을 누리면서 희공원을 초월한 2, 3, 7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2, 3, 7의 빛을 비출 수 있게 주고 있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가면 끝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따라가면 돼요 다른 새로운 적에서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24 은약 이 성교 은약을 가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교 경제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능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래서 성교 기도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보험하되게 하여 주 없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피로를 다 채워주신다 사모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은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최신의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믿고 감사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직은 말하지 마세요 유원장들 모여가지고 늘 긍정이고 창조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나가야 돼 아멘 똑똑한 척 뭐 아는 척 뭐 뭔가 그런 똥꼬지 피우면 끝이야 절대 도워받아요 복음가진 교회답게 아멘 서로 위로하고 경쟁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24, 25 영혼의 인정 작품 남기시기를 질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의학생을 받은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하바드 대학에서 고별 이제 마지막 강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강연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가는데 한 학생이 따라와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현대인들이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딱 한마디만 한 단어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감사 스트레스 연구 노벨상을 받은 이 박사가 한 말이 감사 이 말은요 사실 모든 병은 거의 다 스트레스 온다고 우리 의사들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떻게 치유되느냐 감사 이것이 정명이 되었습니다 감사가요 스트레스 완화제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 도파민 세로토닌 안드로핀 다이돌핀 막 분비가 돼가지고 그냥 막 심장 박동과 혈압을 그냥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아멘 내가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감사해보고 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나이보다 훨씬 정기의 보일러 가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보고 가면요 속에서 그냥 다이돌핀 같은 거는요 그냥 몰라 암을 죽이는 그냥 절대적인 힘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할 때 항상 기뻐하라 바보처럼 기뻐하세요 까락 잡고 어금니 무거지 말고 개오면 쫙 푸세요 풀어 이완 좀 시키세요 이완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영육관에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응답을 답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요 꽉 찌고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언급을 해놨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내놨다니까요 말씀대로 24하면 흑암 물러가고 암도 지유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영계 모든 성도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견고한 감사의 망대를 그렇게 세우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창을 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이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외운 게 모든 성도들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변호신 그 은혜에 감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해방 자유 누림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상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